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김포 신축 현장입니다. 넓은 테라스 많이 보셨죠? 워딩 옵션 있는 거 보셨나요? 워딩 시원하게 드립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김포 신축 필라입니다. 안방 길이 4.3m 넓은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서튼, 러그, 침대, 북박이장 보이시는 모든 거 다 드립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신축 필라 3번방입니다. 3.1m의 길이가 넓고요. 보이십니까? 침대, 책상, 북박이장 거기다 옷걸이 보이시는 모든 걸 다 드립니다. 3m 40의 넓은 2번방입니다. 이번방 행하시죠? 지금부터 상상하겠습니다. 뭐가 필요하신가요? 침대, 북박이장, 책상, 뭐든지 상상하신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김포 신축 필라입니다. 거실 길이 3.3m 바닥 보시면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이시는 모든 옵션 다 드리고 이쪽에 TV까지 드립니다. 건축주분께서 오늘 화끈하게 쏩니다. 다용도실 옵션 세탁기 드립니다. 광파오분 드립니다. 냉장고 안 보이시죠? 상상하세요. 냉장고 드립니다. 그리고 얘도 드립니다. 직구할 땐 나마티비 직구할 땐 나마티비 직구할 땐 나마티비 하마티비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티비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티비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티비 신축 빌라 전원주택 하마티비 1년에 철이 1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티비 김포 지역팀장 예스! 예스! 예스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김포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김포에 있는 신축 빌라예요. 두 개동 총 2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장 저희가 온 이유가 뭐냐면 연락이 왔습니다. 건축주분께서 모든 옵션을 다 드릴 테니까 와서 촬영을 해달라고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필요하신 모든 것을 다 상상하면 다 드립니다. 돈만 오시면 되는 현장이에요. 그럼 궁금하시죠? 그럼 예스맨과 집 보러 가시죠. 전실입니다. 전실 공부 어떠신가요? 전실이 일반적이지 않네요. 벽면이 타일로 돼 있어서 벽면이 화이트 타일로 깔끔하게 심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소동 버튼 보이시나요? 그럼요.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바닥 보시면 단단한 화강화음 타일로 아주 깔끔히 시공되어 있어요. 이거 1200자에서 1000자 타일 정도 될 것 같네요. 1000자 타일 보시면 한 4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키 큰 장으로 아주 잘 시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신공을 보이시죠? 그리고 저희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연동 슬라이더도로 깔끔히 시공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 풀옵션 현장이에요. 풀옵션이요? 저희 벌쭉 주문이 오늘 다 쏩니다. 풀옵션인데 많이 봤는데 얼마나 풀옵션이길래 놀라지 마세요. 여기 보이시는 거 다 드려요. 진짜요? 없는 것도 다 드려요.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들어오시게 되시면 이쪽에 2번 방 그리고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오늘 메인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같이 오시죠. 메인 욕실입니다. 여러분들 메인 욕실 사이즈 어떠신가요? 메인 욕실이 넓네요. 그렇죠, 그렇죠. 공간이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세면대, 젠사이 선반, 거울 선반 양병이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러분 사용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욕실 사이즈 넉넉하고 또 색감 보시면 타일도 화이트에 그레이 타일로 아주 깔끔히 시공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 풀옵션 현장입니다. 근데 여기는 옵션이 아직 없잖아요. 비대 필요하십니까? 비대. 비대 드립니다. 비대 드립니다. 자, 지금 2번 방으로 가실게요. 여러분들 2번 방입니다. 2번 방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오, 근데 여기가 사이즈가 생각보다 많이 큰데, 지금. 그렇죠, 넓죠. 사이즈 궁금한 거 하나 좋습니다. 제가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2번 방 사이즈 보시면 2.4m에 3.4m입니다. 오, 2.4m에 3.4m? 어머. 3m가 넘으면 거의 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어, 네. 자, 뭐가 필요하십니까? 침대. 침대 드립니다. 어, 책상. 책상 드립니다. 어, 옷장. 옷장 드립니다. 그리고 얘 팀장? 저요? 아, 저는 저도 드립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간도 넓고, 옵션 진짜 빠방하게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부담없이 본만 오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2번 방 사이즈 좋고, 풀 옵션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편안하게 오시면 돼요. 자, 그럼 거실 보겠습니다, 거실. 짜잔, 짠, 짠. 자, 거실입니다. 거실 공간 어떠신가요? 어, 거실이 이게, 우선은 4인용 쇼파 자리가 나오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이쪽이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아트홀 쪽이, 이 부분이 조금 공간이 아쉬워요. 아, 이쪽이요? 네. 공간이 아쉬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TV 드립니다. 아, TV. 자, TV 드릴게요. 아, 뭐 오늘 예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드린데. 자, 보시면, 쇼파 이거 드립니다. 아, 쇼파. 자, 당연히 에어컨은 이제 무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라임스톤 스타일의 타일로 시공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거실에 보시면, 요거. 러그 드리고, 쇼파 드리고, TV도 드립니다. TV 그러면 몇 인치? 여기 꽉 채워서 큰 걸로 드려도 되죠? 요즘에, 한 85인치에서 75인치 대세니까, 네, 그 정도. 아, 그거요? 그거 필요하시면 드립니다. 예, 나 그래요. 야, 보면 이거 독특하네. 자, 여러분들, 진짜 여기 건축주분께서 확고하게 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중창, 아드통창으로 호흡이 잘 열려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자, 그리고 거실 옆에는 요렇게 다용도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나비닐 등도 보일러 들어갑니다. 아, 네. 수전이랑, 또 미끄럼 방지 타일과 또 화수실 잘 보이시죠? 네. 자, 여기 수전이 있고, 화수실 있고, 여기 콘셉트가 있으면 여기 뭐가 필요할까요? 세탁기, 건조기. 네, 세탁기, 건조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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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용도실 이렇게 이중창으로 빨돈 시공 잘 되어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근데 이게 뭐야? 어? 오, 테라스 있는 거 같은데? 어,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몰랐었는데, 오, 야, 테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쓰리둥 현장에 테라스 있습니다. 오. 테라스의 풀옵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랑 체인지 하셔가지고, 자, 주방입니다, 주방. 오, 식탁 보이시죠? 오, 원형 식탁. 어떻게 할까요, 이거? 드립니다. 드립니다. 네, 이거 쓰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덕션 상도장이 들어가 있고, 여기 빈 공간 보이시죠? 뭐가 필요하신가요? 어, 전자오븐? 전자오븐? 네. 방파오븐으로 드립니다. 아, 방파오븐.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후도, 불치죠? 네. 깔끔씩은 되어있고, 상도장, 하부장은 아주 수납공간이 넉넉하게 잘 되어있어요. 싱크도 넓고, 주방 환계창. 아, 환계창 중요해요. 환계창 중요하죠. 냉장고가 안 보이네요? 냉장고? 드립니다. 자, 여러분, 받이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환상도 안 보이시면 돼요. 아, 제가 흥분하다보니까 목이 다 쉴 정도로 오늘 아주 건축주분께서 화끈하게 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진짜 이거라고 너무 화끈하게 쏘시잖아요. 너무 화끈하게 쏘시죠. 자, 그럼 이쪽으로 따라오셔서, 자, 이쪽에 보시면 3번방이 있어요, 3번방. 자, 오늘 3번방 같이 보실게요. 3번방입니다, 3번방. 오, 3번방 사이즈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있어요, 여러분들. 자, 어우, 근데 보이시는 거? 책상하고 이게 옷장이네요. 옷장이죠, 그쵸? 이거 어떻게 할까요? 드립니다!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어, 이 침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드립니다! 드립니다, 여러분들. 3번방 사이즈 넉넉하고. 아, 이거 진짜 미치겠다,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다 드립니다. 야, 그러면 여기 베개하고 여기 뒤에 있는 옷걸이 다 드려요, 다 드려요. 야, 씨. 여기 보이시는 거 지금 다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 드립니다. 어쩔 줄 모르게도 화끈하게 쏘시는 거예요. 여기 3번방 사이즈 3.1m, 그 다음에 2.1m입니다. 오, 길이가 좋다. 그렇죠, 길게 좀 잘 나와 있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여기가 살짝 꺾였습니다. 아, 살짝 꺾였는데, 붙박이장이나 책상 들어가니까, 공간 그래도 괜찮죠, 그쵸? 그렇죠. 근데 꺾였다고,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마세요. 여기는 다 드리니까요. 근데 이 꺾이는 부분은 이런 소품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구들이 커버해주고 있으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꺾였다고 전혀 생각 못 하시죠, 그쵸? 네, 공간 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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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와, 안방입니다. 여러분들, 침대 드립니다. 와, 이 침대가 더 있었던데? 드립니다. 어, 다 드려요. 침대 큰 거 드리고, 그 뒤에 붙박이장을 드리고, 와, 여기 러그? 당연히 드리죠. 야, 이게 뭐야, 여기. 길게 이불 다 드립니다. 근데 사이즈 보시면 어떠신가요? 와, 사이즈가 괜찮아요, 여기 진짜. 어, 넉넉하게 잘 드려요. 이거 지금 안방 길이만 4m 이상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길게 잘 뽑혔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길이 4.3m에 2.6m입니다. 붙박이장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2.6m, 어우, 폭도 좋아. 4.3m, 어우, 길게 잘 뽑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근데, 당연한 아쉬운 부분이, 여기 들어간 여우 입구 있잖아요. 여분이 살짝 꺾였어요. 살짝. 살짝. 살짝 꺾였어요, 살짝.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살짝 꺾여도 이쪽에 뭐가 있냐, 테라스가 있습니다. 하아... 테라스 있으니까 너무, 어? 꺾였다고 좀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다 드리는데? 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안방에 구부욕실 없는 줄 아셨죠? 구부욕실이 있습니다. 아, 구부욕실이 있구나. 자, 아기자기하게 구부욕실 사이즈 잘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사각형 모양으로 단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병기랑 문, 이 공간 보이시죠? 어, 안 닿네요. 안 닿아요, 안 닿. 사용하시는데 불편한 게 없으실 것 같아요. 거울 선반, 샤워기, 세면대, 젠살 선반, 그 다음에 양병기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비대? 어, 당연히 드리죠. 당연히 드리죠, 당연히 드리죠. 아, 이거 무슨, 뭐, 도박이야. 말만 하면 다른데. 그냥 무조건 드립니다. 자, 비대까지 드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쓰리룸 마지막 테라스 한번 보러 가실게요. 테라스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러분들 테라스입니다. 자, 테라스 공간 어떠신가요? 오, 테라스가, 테라스가 괜찮아. 괜찮죠? 이 정도 사이즈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자, 이쪽으로 가게 되시면 아까 2번방에서 봤던 테라스가 여기까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공간 다 쓰시는 겁니다. 아까, 아까 거기. 아, 연결돼 있던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보시면 주방 환기창이랑도 연결돼 있고 그렇죠. 무드등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테라스 길이 길게, 기역자로 잘 뽑혀져 있고 공간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서 바베큐 파티 하셔도 누가 뭐라 할 선이 없어요. 그렇죠, 이 맞은편 이쪽에는 이제 빨래나 이런 거 했을 때 딱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은 좀 길기는 거. 그렇죠, 파라솔 딱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아, 워닝. 워닝. 워닝? 워닝. 워닝? 워닝 드립니다. 어, 이씨.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뭔말 오시면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 진짜요? 여기 오시면 건축주분께서 네, 오케이, 받으려. 이야, 일단 오셔야겠죠, 그렇죠? 스케일이 다르네. 오셔야겠죠, 그렇죠? 여기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김포에 있는 쓰리 룸 신축 빌라예요. 참고적으로 여기서 마곡동까지 가요. 마곡동까지가 10분이 안 걸립니다. 그렇죠, 역시 우리 팀장님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테라스 여기 수도 있잖아요. 수전 있네요?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전기 빼는 건 쉬워요. 이 전기도 빼는 건 쉽거든요. 수도는 빼는 거 되게 힘들어요. 아, 그렇죠. 처음에 안 빼면 못 빼요. 아, 그렇죠. 아주 건축주분께서 신경을 잘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여기다 수영장 만드시면 아주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들 여기서 물놀이 해도 아주 좋겠죠, 그렇죠? 파수시대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빨려 들어가고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오늘의 현장 어떠셨나요? 음, 어우, 근데 여기가 우선은 서울에만 꽂고 굉장히 좋고요. 모든 옵션을 다 주니까. 그렇죠. 진짜 몸만 오면 되는데. 그렇죠, 몸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건축주분께서 화끈하게 또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거 잔여 세대니까. 그렇죠, 잔여 세대고 자, 여기 현장 인기가 많아가지고 계속 도전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여기 현장 분양가격 많이 궁금하시죠? 자, 얼마일까요? 분양가가 옵션 이렇게 다 주면 4억은 넘을 것 같던데요? 4억 넘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거 얼마죠? 3억 9천대. 3억 9천대요, 3억. 네, 3억. 3룸에 테라스까지 있는데 3억 9천대이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 말이 김포지, 서울이에요. 그렇죠. 네. 김포IC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자, 은평구에 4억 되면 얼마네요, 집? 아, 이거보다 작죠. 많이 작죠? 네, 2룸인데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은평구보다는 김포. 그렇죠, 여기서 마곡강이 더 빠른데. 그렇죠. 은평구에서 가는 것보다. 그렇죠. 자, 여기 김포, 바로 초입에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보천역도 가깝고 보천역세권이고 현장 아주 좋고 또 건축주분께도 시원하게 다 쏘시는 현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김포의 집을 찾고 계시다면 여기 집을 주목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분양가 얘기했으니까 입주금. 6천에서 7천만 원 있으시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야, 6천, 7천? 아, 괜찮죠? 정말 괜찮은 집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그것만 있으면 이사비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렇죠, 따로 필요 없죠. 다 있으니까. 다 들으니까 일단 시립주금 6천에서 7천만 원 있으시면 여기 집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현장이 마음에 드셨다면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이쪽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하마티비에스민이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마티비에스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꿀매물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스, 예스, 예스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옵션 만진! 여사람들 드립니다. 저도 가져가실래요? 여사, 예수,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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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ное 것 괜찮아요. 어쨌든 그 상황이